안녕하세요 저는 티말도 비공개 50%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스터들에 의해서 꼭두각시가 된 여인을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해당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그녀를 죽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스톤 가든 묘지 순간이동 지점 근처에서 2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계속 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레고리우스 스완이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무언가 근심이 있는 듯하죠? 그런데 그자의 손에 구릿빛 핏물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치료나 뭐 그런 것을 찾고 온 거라면 딴 데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워낙 바빠서 말입니다. 라고 하네요. 의사인 것 같죠? 손에 묻은 핏자국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새 환자를 받았는데 젊은 처자이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허허 광경병에 걸린 듯 하다고 하네요. 그녀에게 다가가기조차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를 지하실에 가둬뒀다고 하네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한번 도와줄까요? 이 환자는 그저 다리가 부러진 사람 고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진지한 문제이고요. 위험합니다. 그쪽에서 정말 도울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데요. 뭐 글쎄요. 저희는 꽤 날카로운 관찰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죠. 그에게 쓸모있는 인재일 겁니다. 경험치 5,800점을 얻게 되네요. 음, 좋아요. 당신은 도움이 되겠군요. 이 열쇠를 가지고 지하실로 가세요.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전혀 농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피해가 된다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퀘스트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아, 되다군요. 우린 스톤가든 묘지 근처에서 그레고리우스 스완이라는 치료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듯 보인다고 하죠. 스완은 그가 지하실에 가둬둔 젊은 여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허허, 스완이 막 뛰어가네요. 그러면서, 네.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치료사의 집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우린 일종의 병동으로 쓰인 듯한 지하실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근처에 있을 거라고 하네요. 네, 앞에 보면은... 와... 네, 술 취한 듯한 나탈리가 있네요. 나탈리 브롬헤드. 얼굴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그... 마지스터들에 의해 당한 것 같죠?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녀는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여기 있는 나탈리를 치료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세빌이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태그 중에 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파티원들은 우선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학자 태그를 가지고 있는 세빌만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화가 진행이 되죠. 이 상태에서 뒤에 있던 파티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을까요? 아... 들키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파티원들은 이곳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빌이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걸 인지한 것 같군요. 조용히, 살며시,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대화문을 보시게 되면은 학자가 있습니다. 세빌이 학자 태그가 있기 때문에 학자 관련된 대화문이 나오는데요. 여성의 두피 부위에 두부 절개술로 생긴 부분적인 치료된 원형의 상처를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열었다가 대충 닫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와... 대충 닫아놓았다고요? 어... 그렇네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충분히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녀를 도와야 해요. 그녀에게 있었던 일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의 캐릭터를 치유한 적은 없죠.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녀를 구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 봐야 되겠죠. 좋아요. 먼저 그녀를 진압해야 해요. 알겠죠? 그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건 뭐든 하세요. 다만 그녀를 죽일 정도로 과하지는 않게요. 이 점이 중요하죠. 그녀를 약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죽이지는 말라고 합니다.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겠죠? 그녀가 화난 것 같다고 하네요. 당신에게 엄청나게 빠른 발걸음으로 소리가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탈리의 공포 나탈리의 비통 나탈리의 분노 나탈리의 절망 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소환수 4마리가 나오게 되죠. 색깔을 보게 되면 그 소환수들의 특성이 대략적으로 짐작이 갑니다. 역시 녹색은 독이고요. 빨간색은 화염이겠죠? 네, 불 나탈리의 절망 물과 대기 불에 매우 약하네요. 그리고 보라색이 있네요. 나탈리의 공포 보라색은 평이합니다. 여기서의 공략 팁을 알려드리면 나탈리 브롬 헤드가 있습니다. 나탈리 브롬 헤드를 약해질 정도로 때리게 되면 지금 주변에 소환되어 있는 나탈리의 빛통 공포 분노 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치는 얻지 못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얻으려면 일단 나탈리의 소환수 4마리를 먼저 죽이는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탈리를 죽지 않을 정도로 살짝 때려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뒤에 은신해 있는 저희 파티원들은 단 한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 1직선상에 있네요. 그렇다면 이 판이 관통사격을 할 수 있겠죠. 와 원샷 투킬입니다. 아 그런데 조금 네 이 뒤에 있는 누구죠? 아 로세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붉은왕자가 이동할까요? 어 여기서 붉은왕자가 방패 던지기를 하게 되면 나탈리가 맞을 것 같죠? 일단 나탈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세빌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천의 이동술 여기 있는 나탈리와 그리고 뒤에 있는 나탈리의 절망과 위치를 교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앞에는 나탈리의 비통과 절망만 있습니다. 이제 방패 던지기를 해도 괜찮겠죠? 네 역시 두명 다 많네요. 아 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입안이 막고 있는데요. 아 와 그냥 뚫고 나오네요. 로세는 뼈 과부 거미를 소환하겠습니다. 뒤를 보이고 있는 절망을 먼저 죽일까요? 와 역시 레벨이 깡패죠? 저희는 지금 14레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탈리의 비통은 12레벨이죠? 부페이 칼날 네 드디어 다 처치했습니다. 이제 나탈리만 나왔네요. 소환수를 나탈리에게 보낼까요? 나탈리의 브롬헤드에 HP가 한 5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넘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 드디어 나탈리 브롬헤드를 제압했습니다. 학자 태그가 있는 세빌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나탈리 브롬헤드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젊은 여인이 바닥에 누워있으며 거치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고 합니다. 소환의 외과수술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이 근처에 놓여있다고 하네요. 어 네 세빌이 직접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 소환이 하는 거죠? 어 아니네요. 어 자신의 팔을 그녀의 소환수가 뿌러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완은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죠. 결국은 세빌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음 스완에게 그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스완이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꽉 잡는다고 합니다. 아 노출된 노출된 뇌를 따라 무언가 움직인다고 하죠. 일종의 구더기라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세빌은 바늘을 잘 다루죠. 정밀한 핀셋으로 부드럽게 구더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와 핀셋에 잡혀있던 구더기는 한 번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여인의 호흡이 삶과 죽음 사이에 떠있는 것처럼 얇아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저 잘되길 바라는 것 뿐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신속하게 치료를 하면 안되겠죠. 천천히 상처를 치료하겠습니다. 네 세빌이 스완의 수술가방 안에서 붕대 한묶음을 꺼내서 그녀의 머리를 꽉 감싼 다고 하네요. 와 경험치 13,450 점을 얻게 되네요. 여인의 호흡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녀가 살았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빌이 바늘을 잘 다루긴 하죠. 그녀는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완에게 그 성공을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라는 얘기겠죠. 한번 스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걸 끄집어낸 건 정말 끝내줬어요. 당신에게 빚을 줬네요. 그러면서 태도 점수가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녀가 혼자 설 수 있을 때 까지 지켜볼게요. 만약 포션이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꼭 제게 와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입니다. 합니다. 이러면서 퀘스트 보상을 얻게 되죠. 영웅급 이네요. 스완이 파는 물건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든 나탈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당신이군요. 암흑 속에 당신의 얼굴을 기억해요. 당신이 당신이 날 구해줬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지스터들이 근원수를 위한다며 악스에서 자신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탁자에 자신을 묶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자신의 머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꺼낸 구덕이죠. 그녀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자신을 묶고 있던 족쇄를 마치 양팔 아 네 끔찍하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상태의 근원술사를 만나게 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는 물론 남에게도 피해가 되다 퀘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스완은 세비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굉장히 놀랬죠. 이제 스완은 저희에게 치료와 거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퀘스트를 완료하시게 되면 정신집에 정신집에 구더기 수류탄을 만들 수 있는 제조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빈수류탄과 정신집에 구더기로 가득 찬 단지가 필요한데요. 2장에서는 무두쟁이 나일스가 있는 그 지하 가목 있죠. 거기에 정신집에 구더기로 가득 찬 단지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정신집에 구더기로 가득 찬 단지와 빈수류탄을 결합하겠습니다. 정신집에 구더기 수류탄 8m 반경에 있는 모든 대상에게 매혹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무려 4톤 동안 매혹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단 마법 방어에 방어가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엄청나죠?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총 15m 를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 범위는 8m입니다. 티말도에서 한글 패치를 공개한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몇주전에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게임이 패치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죠.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의 퀘스트 공략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